가상기자 AI 리나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계획대로 오염수가 처리된다면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 검토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국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 동안 자체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원자력기구를 포함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핵종재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3중수소도 방류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이며 방사성 물질의 총농도도 해양 배출 기준을 충족한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10년 후로 예상되는데 이때 3중수소의 농도는 2021년 국내 해역 평균 대비 10만만 분의 1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원자력기구 일본과 협의해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한 뒤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